삼촌 이 카페에 있는디 이거 와봅디가. 난 이디 처음 먼길로 집만 짓은 거 봤지요. 여기 처음으로 와서 오늘. 아, 기꽝. 아이고, 우리 삼촌은 엄마 씨. 난 이거 두 번째인데 처음 저녁에 왔는데 녹음이 그렇게 좋더라고. 아, 그래. 공기도 좋고. 삼촌은 와봅디가 그냥. 네. 회의, 너희 매장의 엄마 씨. 난 이거 오늘 처음인데. 예. 오늘 한 번이나 커피 한 잔 먹어볼까? 아, 예. 그럽서강 한 번 양. 막 주테넘어 먹어놨냐. 이거 참 상당히 좋다. 예, 예. 이거, 이거. 야, 이거 집이 이거 엄청 막 멋들어지게 이거 짓어진 게 마시게. 아이고, 이쪽으로. 우리 저. 예. 이야. 우리가 많이 처음으로 여기 오는데. 예, 예. 마시는 성 많이 있겠네. 예. 여기 또 특이한 음료수나 뭐 같은 경우도 많다고 얘기를 듣는 건데. 이색 음료가 있는데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에 청귤청이. 저희가 직접 담근 청귤청이 들어가 있는 위미리카노라고 저희가 메뉴가 있습니다. 네, 이색 음료가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커피예요. 네. 위미리카노 한 번 먹어볼까요? 네, 위미리카노 준비해 드릴까요? 아까 젊은 친구 양 굉장히 얼굴 잘생겼네 겸에 그 멋진 지전장 앞에 나 한마디 허전하다네 무슨 말 맛이 가끔 이 빵하고 음료수를 우리 경로당에도 갖다주면 우리 참 어르신들 아주 고맙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아 국립구나 나도 안 먹어본 빵들 할망들이랑 할망들이랑 잘 먹을 수다게 회장님과는 여기서 아주 안 먹어진 골울망이 수다게나 회장님 아이고 경의 숟가락에 자꾸 갖다주는 우리 먹으 수다게 우리 두께 스포츠 댄서인가 뭔가 생활 체육을 하는데 그들이 두께 생각하시는 자꾸 안 먹어본 빵을 가끔씩 갖다주는 않냐 좀 나이 드는 것이 아까워 맛이 아이고 기과 이야 이거 여기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지금 몰려 있는데 이렇게 지금 유명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저희 카페는 먹고 즐기고 사랑하라는 뜻의 카페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런치 매장에서는 맛있는 음식을 드실 수 있고 위에서는 맛있는 빵과 음료를 드실 수 있는 공간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되게 유명해졌어요 저희 매장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잘 만들어 준 거를 우리 어르신들하고 맛있게 먹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즐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다 이야 삼촌 이거 이거 젊은 아이들처럼 그냥 이거 한번 먹어보게 마시고 그냥 이거 해 그냥 아까 뭐 혹은 젖을 한 거 어렵디다 혹은 젖어 봅시다 젖어 봅시다 젖어 봅시다 형 쑥쑥 해겨네 젖어 봅시다 이거 그냥 그냥 삼촌들 먹을 때도 젊은 아이들 그치 양 혹은 영 자방 양 우아하게 한번 먹어 야 한번 다리 한번 올려봅시다 삼촌들 다리 딱 올려봅시다 그러면 2mm 카노에 2mm 빵 예 빵 맛이 2mm 카노에 2mm 빵에 2mm 빵에 1mm 빵 예 한번 뻘하고 있어 양 잘 먹었어 양 이제 막 흘쳐나거든 이제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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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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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막 비착해 부르는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괜찮아 그냥 우리 멋지 젊은 이벨 응 우리 우리 이거 들렁 양 여기 경치 좋은 데가 여러 군데 있어. 돌아다니면 거기 아자그네. 구경해요? 네, 구경. 왜 가면 먹으면 먹었지 마시고 그래. 안이 보는데 구경하고. 안이 보는데 어디 어디야. 이거 엄브라인이 좋은 게 맛이. 그릅소, 그릅소. 삼촌 잘 못해. 이제 젊은 아이들은 영 먹은 데는 힘들다. 딱바랑 양. 이 꽃을 안 하그네. 야, 이거 꽃이 먹는 거라 맛있어. 이거 양. 딱 먹고. 꽃 냄새 맡고. 이 꽃을 한번. 냄새 맡고. 냄새 맡고 뽀뽀하고. 이거, 이거 얼마나 좋을 거야 이거. 삼촌 나 한 대로 양. 딱히 양 양. 삼촌 양. 겁 없게 들이 싸지 마라 그래. 소리를 하나 사줘. 소리를 몰라. 우아하게. 딱히 다리 올리고. 다리 올리고. 아이고야, 이거 얼마나 좋은 세월이니. 맛있다, 맛있다. 예, 예. 밤에는 더욱 조직하다, 이거. 예, 맞습니다. 신는 친구. 예. 이제라도 친구 사귀어기네. 왕이 차 마시려 와서. 옛날 애인 덜어당 먹었어. 아이고, 옛날 애인 없었지라도 애인이. 우리 애기들 이모가 많다. 야, 나 회장님이 좋은 회장님 맞나? 네. 이 주로 이런 유학년 구경하고. 이 주로 영하면 이제 사진 찍으면 테레비에 나오면. 우리 아이들. 야, 우리 어머니 출세했지 헛구다. 나 양, 지금 양. 양 60만 대 시민 어디 회장 어떤 어른이라도. 양 좋은 어른 얻은가 하는 사람이라도. 우리 죽는 거 너무 아깝수다게. 야, 회장님. 다리 하나 닦고. 한 번 저리 앞다리 할 거면 할 거면. 직사님 없어서. 나도. 나도 항상 부회장님. 덕택에. 예. 경로당 운영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고맙습니다. 아니, 이쪽 손. 이쪽 손. 거꾸로 잡아. 러브샷, 러브샷. 아니,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아이, 참 러브샷다. 걸어쓰다, 걸어쓰다. 걸어쓰다, 걸어쓰다. 한번 조금 더. 아이고, 기분 좋다. 조금 더, 조금 더. 굿. 아이굿. 타이밍은 자리에서도 신나게 보면서 miejsce. 네. 그럼 egentligen 보명쇼. 오늘도 시청에서monsest,